이 보시죠. 어른다움. 참 어른이 드물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세월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여러분들 뭐죠? 주장을 굽히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은 어른 부재인 겁니다. 이 조선인의 당파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일본의 여러분들 일제치하에서 조선인을 잘 다루기 위해 가지고 조선의 당파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워진 지 80여 년이 지금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해외 교민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교민사회를 보게 되면 한국인의 원형이 아주 당파성이 강한 민족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민사회 이런 시끄러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감투를 놓고 여러분들 죽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작은 감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뒤에서 이런 헐뜯고 남 소리 잘하고 불난 여름 심하고 남 비난 뒤에서 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이런 헐뜯이고 어마어마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을 비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왜 이분의 이종찬 씨 사건을 보면서도 이분이 지금 나이가 88세입니다. 나이가 88세고 이분의 아마 외동 아들이 이철우 교수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둘도 없는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뻘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좀 도와드려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그냥 본인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 완전히 조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대통령이 인사를 이런 고심에서 했는데 그걸 철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철회하라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 나이 88세대고 여러분들 가장 아들이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끝까지 곤조를 부려서 되겠냐 이야기죠. 에라이 조선놈들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하게 보이는지. 삶은 앞으로 얼마나 살 겁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친구니까 아들이 이철우 교수가. 그럼 집에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아버지가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복절에 아주 왔는데 그냥 아예 이번 게 그냥 광복해를 이러면 딴 데로 옮겨버리죠 그냥. 무슨 조상들이 이러면 광복 이러면 선조가 이러면 광복운동 했다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덕을 받을 필요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작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됐다면 그게 광복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948년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발언을 물고 떨어지는가 늘어지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구성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여러분들 유지가 되려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당신들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 국제적인 인정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권 국민 영토 거기다 여러분들 국제적 인정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1945년도에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광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여러분들 미국이 붙어가지면 일본이 패배하면서 졸지에 뭐죠? 그냥 일본 치아를 벗어나게 됐는데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그걸 가지고 그때를 금국절로 하자 하면 말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야 당신 올해 나이가 88인데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행패를 뿌리냐 좀 옳은 이야기를 하면 당파성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여러분들 관리하기 쉽도록 조선인들에게 열등한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당파성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한국 돌아가는 꼴이나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떠나서 해외 교민들이 이름도 하는 꼴하지나 보면 당파성이 강한 것은 너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너나 다 아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1936년생입니다. 88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 이철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국가가 구성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민 영토 주권 외의 국제적 인정 여기까지 합쳐진 것이 1948년도에 6월 10일 총선 아마 6월 10일이죠. 총선을 통해 가지고 8월 15일 날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좌파들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하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는데 그게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날 이런 거 하나 이러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좌우 대립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출산율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 표면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정의로움이 참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편이 주장한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국일 논쟁도 그냥 간단하게 국가란 무엇인가 영토 주권 국민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국제적 여러분들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1948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이분이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고신대 역사학과 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 논리가 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을 강복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옳지 않다고 뭐죠? 강복절 행사에 못 오겠다. 임명권자가 김영석 독립기념감장을 당장 모가지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보시오 나이가 88세면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인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김영석 교수나 이런 부를 보게 되면 100세도 넘지만 그의 이름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 반듯한 어른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본인의 외동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고장을 뿌리고 대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죠. 그럼 집안 내고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왕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각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 정말 저는 그래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관 뚜껑을 덮을 때까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동안 좀 좋은 그런 평가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종찬 광복회장 하는 여러분들 행보를 보니까 그냥 바닥 인생의 바닥을 그냥 보여주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얼마나 더 호의호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치 사선 의원이고 정치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드셨어도 전국 돌아가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닌 거죠. 어쨌든 대통령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생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죠.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말이 제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외동 아들이 이런 가장 친한 친구와 대통령 앉아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뒷다리를 잡고 찌르고 그냥 행패를 뿌리고 떼굴떼굴 굴러고 당장 독립관장 여러분들 목 자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광복절 모르겠다고 하고 별도 여러분들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늙어도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너무너무 사람들이 편협하고 협량하고 좁쌀처럼 쏙이 좁고 시기 질투심이 강하고 뒷다마 잘 치고 분열적이고 잘 싸우고 작은 이익을 두고 뭡니까? 목숨 걸고 잘 싸우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우리가 여러분 고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